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아침 6시 35분입니다. ETC부터 보겠습니다. 화청기계가 조국 테마죠. 만원 근처까지 갔어요. 이거는 상식에 가까운 건데 보통 금액 올라가는 호가창 단위 변화하는 쪽에서 더 올라가는 건 보통 힘들고요. 많이 올랐어요. 두세 배. 그래서 좀 단기 조정 오겠다. 그 구간에 맞춰서 내려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변동이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 정도에서 더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정도 많이 올라가서 단기로 한 세 배? 여기서 아마 더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총선 선거 끝나고 나서 예전에 안랩 가듯이 갈 것 같기는 가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확률이 꽤 높다. 그럼 뭐 작업해서 돈 벌 수 있지 않냐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단타보다는 그냥 중장기가 났습니다. 이런 거 많이 맞들리면 위험하죠. 계속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나중에 단타만 하다가 수익 다 날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닛은 이거 VI 한 번 또 월요일날 발동이 됐어요. 1차 유증가가 730원. 곱 대비 한 30, 40% 되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해서 유증을 유도를 하는 거죠. 유증을 유도하는 거고 더 올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2차 유증가가 올라가면 기존 주주들이 낼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돈이 있고 주주들이 냈을 때 충분히 납득될 만한 그 가격을 아마 유지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뉴스도 이것저것 할 텐데 7,800원 정도에 1,000원, 1,100원 이 정도면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더 올릴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1,000원 위에서 활동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유증은 안 할 거고 뭐 신주인수권 팔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좀 팔고 나서 일부 약간 정도만 진짜로 가지고 싶으면 유증할 때 그 일부 있잖아요. 그것만 일부만 약간만 남겨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면 크게 갈 수도 있는데 뭐 종목 설명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키스트가 전환사채, 만기전사채취득 이건 뭐 괜찮은 겁니다. 세금 적... 그 이자 나가는 돈 좀 적게 내보내겠다는 네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폰드 쪽에 이제 소금의 합병 반대회사 저한테는 안 날라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서 좀 날라왔다고 하더라고요. 3월 25일 오후 2시 14시까지 반대를 할 거면 해라 이거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종목 설명할 때 하겠지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마나 그 사람이 주가를 지금 주무르고 있는 대주주 마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미코 여기에 있었고요. 주가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는 뭐 큰 영향은 없고 그냥 이런 게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콘이 최근에 뭐 이런 뉴스 자회사죠. 이렇게 자회사 그 어 바이오 회사에서 뭐 이런 거 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이버사가 나스닥 상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YG가 요거 플랫폼 크림 뭔지 모르겠어요. 아티스트 어찌어찌어찌 뭐 하는 건데 나중에 NFT라든가 이런 거 할 때 SM라이프나 YG플러스 같은 거 좀 반응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내시면 되고요. IP 사업전문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뉴스로만 본 건데 YG 블랙핑크 있잖아요. 팀 계약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온 게 있나요? 어 여긴 안 나왔는데 음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어 CJ 연장은 안 하고 뭐 경쟁을 하겠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 어 갑의 위치에서 조금 더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3파전인데 코알 쪽은 없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SK스케어 52주 신고가 여기 계속 하이닉스 영향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GS 레이테일 이런 게 어 부진한 사업은 부진한 거는 이제 정리를 하겠다. 요기요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요즘 쿠팡에 많이 좀 밀리다 보니까 뭐 들고 갈지 모르겠는데 손해만 아니면 뭐 인력 감축을 해서라도 그냥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물류체계 같은 게 연결이 되는 거기도 해서 네 그렇고 STX 엔진은 어 최대주주가 80만주 3%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에서 그리고 네오위즈가 정식 출시 어 여기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방치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게 좀 있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디는 의견 거절 여기는 뭐 사장 자체가 뉴스 보니까 거의 양아치 느낌이던데 네 그렇더라고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 오너 문제이긴 하다 라는 거는 뉴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TX 부터 보겠습니다. 뉴스는 없었고요. 주가도 별거 없었고 아 이거 돈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처분 결정 이거 이제 STX 아시아인가요? 거기 뭐 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뭐 좋게 생각하면 돈이 생긴다는 거고요. 관리 비용 뭐 어쩌고 그리고 인도 쪽 원자재 트레이닝 이쪽을 공략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길게 봤을 때 좋을 수가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도 중국만큼 엄청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에서 사업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잘 된다면 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리고 117억을 어디에 쓸 것이냐 어 이게 중요한데 돈이 없어서 했겠죠. 솔직히 말하면 뭐 잘 되면 처분했겠어요. 이거를 정리를 하고 다른 거를 아마 시작하려고 할 텐데 거기에 이것저것 한다 라고 뉴스 나보내면 그때 주가 한번 튀어오를 겁니다. 일단은 여기가 최근에 만원까지 한번 갔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한번 적당히 조정 오면 뭐 여기까지 더 7, 8천원 정도 초반 내려오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 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정도인데 그래도 만원 근처가 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주 조금씩 사도 나쁘진 않을 정도 언제라도 언제라도 그 한 번은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현금을 사용하는 거를 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처분한 게 또 며칠 뒤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겠다라고 투자를 한다거나 니켈이든 어디든 인도네시아든 인도든 이런 거를 한다고 발표하면 그때 좀 튈 거예요. 이게 뭐 처분한 게 손실이냐 수익이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애초에 실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미래에 그냥 희망 희망해로 눌릴 때 주가 펌핑용 정도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 주가 조작식으로 이렇게 올린다기보다도 뭔가 회사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겠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펌핑해가지고 뭐 상장 폐지를 하든 뭐라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그린 로지스도 실적 발표 나왔는데 여기는 뭐 길게 나온 게 아니라서 한 1, 2년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처분 결정해서 현금이 좀 생겼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TX중공업 여기는 뉴스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밑골이 위에 올라가는 거의 뭐 확정이고 올라갈 때는 위에서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밀립니다. 이렇게 약간 느낌 오죠. 조금 밀렸다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긴 한데 이 정도에서 다시 밀릴 확률이 없다. 시간으로 치면 4월 4일 정도까지니까 2주 남았잖아요.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 왔다가 그때 공정의 결과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4월 4일까지 신고액을 받기 때문에 이게 청산에서 제외되고 청산에서 뭐 이렇게 아무튼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분기보고서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결산이죠. 1년치 잘 나왔고 일단 주가가 크게는 올라가면 현대에서 유증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현대 입장에서 돈 크게 쓰고 싶진 않을 텐데 결국 다른 자기 주주이긴 하지만 사모펀드가 이득 보는 거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 특징이. 그래서 일단은 공정의 결과 나올 때까지는 뭐 없습니다. 그냥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오바해서 좀 사신 분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만인처럼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정리하셔도 나쁘진 않다. 들고 가실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공정의 결과 나오면 한번 튈 테니까 뭐 그때까지 뭐 들고 가시던가 아니면은 유증이 결정되고 나서 사모펀드 출 그 유증 결정되고 나서 입금 전까지도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혹시 모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뭐 올라버려도 나쁘지 않은 게 유증 그 가격이 결정돼버리면 오르든 말든 어쨌든 낼 돈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사모펀드가 나갈 명분을 또 주잖아요. 그때가 개인적으로는 걔가 1차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다시 살 수 있는 귀에다 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증이 들어오면 8천원대이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으로 또 내려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팔 이유는 없죠. 현대에서 더 비중을 높여야 될 수도 있어서 뭐 글쎄요. 사모펀드가 던진 거를 누가 사버리지 않는 이상 삼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본 아니면 미국 기업 같은 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모펀드 쪽에서 그러면 삼성 그 새로 들어온 곳과 현대에서 지분율 싸움 약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시나리오이긴 한데 운 좋게 이렇게 되면 현대에서 똥줄 타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사고 거기서 사고 하다가 한쪽이 밀리겠죠. 어쨌든 현대가 이길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STX 같은 경우는 테마주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확률은 적은데 근데 현대에서 이거를 거의 후레쳐서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모펀드에서 현대 한번 엿먹어봐라 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접촉을 미국 조선사나 일본 조선사 중국 쪽에서는 사각이 힘들 것 같고요. 접촉은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분위기상 중국 쪽은 힘들 것 같은데 중국 쪽도 뭐 어쨌든 입찰이든 사는 거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투자는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거의 거의 뭐 에코프로만큼 네 트워버릴 수도 있다. 무지성 돌격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얄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희망의 루였고요. 그 다음은 HMM 빠짐 만큼 빠졌죠. 빠짐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한번 밑으로 쭉 빠지면 사각이 괜찮을 수도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또 뭐 실적이 나쁘진 않을 거라서 악성 매물만 좀 뱉어내면 여기는 다 완성되는데 새로 또 인수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낼 회사가 있느냐라고 하면 단기로는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나마 뭐 할 수 있는 데가 CJ라고 생각했는데 CJ도 그렇게 여력이 있으려나 뭐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삼성이나 CJ CJ 말고는 가져갈 만한 데가 크게 없고 그나마 현대 가 뭐 이리저리 잘 끌어모으면 될 텐데 할까 싶긴 하구요. 네 아무튼 그래요. 유니슨 여기는 뭐 한번 툭툭 튀어줬는데 생각보단 좀 많이 안 갔어요. 더 가졌으면 했는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다 팔고 사실은 유니푸드 가려고 했거든요. 여기가 한번 2차로 팍 가기가 좋아서 갈까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보니까 유니슨 이걸 봐주시는 분이더라구요. 그래서 다 팔고 신경을 안 쓰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계속 들고 있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 답은 없거든요. 다행히 적정 나왔어요. 적정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걱정할 거 없고 이중 나오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업을 잘 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틔우기는 좋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중이 성공할까 말까 이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저는 안 할 거라서 이게 좀 불안하긴 한데 혹시 뭐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돈이 혹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돈이 여유가 많고 그냥 이건 재미로 하는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비중이 많이 좀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유니슨 예를 들어서 천주가 있다. 실제 배정이 몇 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안 봤는데 신주가 200주 만약에 배정이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200주를 위로 튈 때 있죠. 한번 튈 때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어요. 튈 때 다 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위로 오를 때 200주를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면 800주가 남죠. 이걸 어디서 갖고 오느냐 신주 200주 근데 그러면 천주가 똑같이 맞춰주고 이게 지금 1차 예정가가 700원대란 말이에요. 거의 8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시제차하기 한 30%가 납니다. 그러면 신주를 더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팔고 나서 신주 인수권을 더 살 수도 있는데 플러스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걸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200주 플러스 뭐 한 예를 들어서 56주 정도 60주 정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다 팔고 유중을 더 받아도 주식수도 늘고 현금도 더 생겨요. 그러면 남는 현금으로 나중에 유중이 성공했을 때 오를 테니까 그때 대응을 대응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때는 이후에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유중이 실패했다 어쨌든 이게 주관사 그 어디 은행이죠? 그 KB인가? 거기서 다 메꿔야 되거든요. 거기서 사면은 그 유중 물량이 바로 폭탄 투하가 나와요. 폭탄 투하가 나오고 났을 때 가격이 괜찮으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 지금 판 금액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돈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 주식숨 늘리고 수익도 현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유중 실패 됐을 때 작업할 자금까지 이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원하시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중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지나가지고 권리락 떴죠. 권리락 떴기 때문에 지금 다 판다고 해도 유중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팔고 유중이 실패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살짝 50대 50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봤을 때 실패할 것 같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이것도 아니면 지금 다 파셨다가 지금 다 팔고 예를 들어 좀 튀면 한 1100-1200 정도 되면 전략 매도를 해서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도 살 수가 있어요. 신주인수권 그 유중 물량을 유중 물량 플러스 그 다음에 더 살 수 있는 초과 초과로 더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1000주 기준 하면 200 한 60주 정도 산다고 봤을 때 신주인수권을 사면 탄 다음에 유중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 것보다 똑같이 주식수 조금 더 늘리고 현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이에요. 이것도 좀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어떻게 되려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수익이 본다는 거는 내 평단이 낮아진다는 거고 손실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도 존재하고 아니면은 다 팔기는 싫고 그냥 혹시 또 모르니까 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번 방법으로 하시면 편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번, 2번이 그나마 좀 무난한 방법일 것 같아요. 폭탄 투하가 나올 걸 대비해서 현금 1분 안개 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50% 손실이라고 해도 이거 잘 쓰면 그래도 마이너스 한 25%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내가 총 투자한 금액 그리고 이걸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손실이 뜨는 거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비교하신 다음에 그걸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거 이제 STX 같은 거 예전에 할 때 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곤리락 뜨고 올리고 내리고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30-40% 정도 파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 팔면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일부만 팔아서 유증을 받으면 나중에 또 낮은 가격에서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세력 마음일 텐데 좀 변동 폭은 있겠으나 STX 유증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한번 하시면 손실은 최소한 20% 이상 줄일 수 있다. 지금 마이너스 된 거에서 거의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여기는 뭐 가만히 있습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대기 중인 상태 뭐 팔 때도 아니고 살 때도 아니고 딱 홀딩 딱 거절입니다. 뭐 뉴스도 없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M라이프 디자인 여기 좀 많이 빠졌죠. 여기는 계속 사기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매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뭐 네 여기는 뭐 무난하니까 펄어비스 여기 뭐 실적이 1분기도 안 좋을 거야 2분기도 안 좋을 거야 라고 하고 있고요. 신작 발표 계속 늘어지고 있고요. 일단 신작이 나온다고 해야 그때부터 오를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신작이 나오긴 할 거니까 뭐 죽기 전에 나오겠죠. 회사 안망하려면 네 그리고 GS리테일 살만하죠.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지금 부실한 거는 털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발표하면 오를 거예요. 부실한 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사업 이것저것 벌려놔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없으면 자체적으로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할 확률이 아무래도 계속 높다고 보기 때문에 편의점은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호텔도 들고 있거든요. 그쪽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런 거랑 홈쇼핑 매출 떨어질 수는 있겠다 싶기도 한데 홈쇼핑도 싸게 싸게 또 잘하면 또 살살하면 사니까 그런 건 또 봐야겠네요. 그죠? 지금 정도면 괜찮다. 배당 좀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키우스트 이 정도면 살만하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만하고 한 번 트였잖아요. 요게 상한가 장전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뭐 나오려나 했는데 별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장난친 거였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매신만주를 걸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내부자 쪽에서 뭔가 신호 받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요거 다음에 조만간 뉴스 나올 게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그렇다면 빠져있을 때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최소한 8천 8천 근처 요까진 갈 수 있으니까 사놓으시면 좀 좋다고 봐요. 키우스트 요거 윙이푸드 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사람들 1200원 아래에서 계속 매수 하고 있어요. 저는 안하지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키고 있고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이제 경고주의인가요? 끝났고요. 요거 이제 보통 경고주의 끝나면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날 발표할 수도 있는데 바로 안하고 한 며칠 정도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또 경고 문구가 뜹니다. 그때 바로 올렸다가 또 경고 먹는 경우도 있고 바로 안 올릴 경우에 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경고 줄 거야 경고줘 라고 해가지고 다시 올렸다가 밑으로 천천히 빼면서 경고 시간 또 몇 번 유지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올리는 것도 결국 과거 시점 종가 기준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올리려면 그때 올려서 또 경고를 먹고 시간을 끄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5월달까지기 때문에 풀로 채우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해도 거의 한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 동안 여기서 미친듯이 올릴 수 없단 말이에요. 시간은 좀 끌 거예요. 끌 건데 여기서 바닥이 여기 아래로는 내려가기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로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밑으로 밀리면 다른 거 팔아서라도 사시면 됩니다. 이게 깨지지만 않는 다음에 나스닥 상장 이슈만 깨지지 않으면 엄청난 기회가 될 거예요. 여기 아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갭 아래로는 안 죽어있죠. 일단은 안 죽어있는데 혹시라도 오게 되면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그냥 팔아서라도 손실인 걸 오히려 팔아서 여기다 메꾸면 오히려 여기서 손실을 다 전에 났던 거 다 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임팩트는 주는 이슈입니다. 나스닥 상장 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런 건 문제 없고 나스닥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런 거에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적당히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여기는 하반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즈니에서도 한국 거 더 콘텐츠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매출은 더 나올 거라고 봐요. 잘 만들어야겠죠. 일단 그 다음에 고래 신용 정보 여기도 적당히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여기는 뭐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니고 홀딩 상태 그대로입니다. 네오이즈 좀 많이 빠졌죠. 여기도 뭐 여기도 살 때는 아니고 DLC 새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신작 나올 예정이다 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존보하시면 됩니다. 배당도 안 나올 거예요. 돈 못 퍼니까 이제 그리고 SKD&D 드디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풀립니다. 풀린데 부동산 쪽은 정리하고 신재생 쪽은 들고 갈 거예요. 부동산 쪽이 초반에 올라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어 뭐 운 좋게 막 연상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하면 따라가면 위험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 팔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남겨놓고 팔 겁니다. 바로 그 돈으로 다른 거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기는 곳은 그냥 들고 갈 예정이에요. 어쨌든 신재생이니까 때 되면 가겠죠. 뭐 그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엘 패션 여기 지금 계속 누르고 있죠. 폰드그룹이랑 이 대주주 장난으로 해가지고 월요일 오후 2시까지 반대 합병 찬성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종토방 보면 뭐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나오는데 여러분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을 움직이겠다고 뭐 해보겠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고요. 어쨌든 끝은 보인다. 바닥 끝은 보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월요일 화요일 날 발표할지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할지 모르겠으나 유력한 거는 금요일 날 여기 주총이 있단 말이죠. 그거 다음에 할 확률이 높아요.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올릴 텐데 한 번에 올리느냐 아니면 한 번 윗골이 주고 조종 한 번 쭉 줬다가 합병 한 달 남았죠. 아니면 여름 2, 3분기 사이인 것 같은데 슈퍼드라이 슈퍼드라이 런칭할 때 올리느냐 폰드그룹은 아마 그때 올릴 확률도 있고요. 그때를 위해서 슈퍼드라이를 위해서 올릴 확률도 있고 4월달 합병할 때 올릴 수도 있고 코일 패션은 뭐 이게 살짝 애매한데 태무나 태무가 지금 국내 지금 지사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렇고 택배 이슈가 있어요. 택배 이게 이슈가 될 때 로젠이 혹시라도 이름이라도 나오게 된다. 근데 이제는 하락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슈 모멘텀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름이 나와서 로젠도 할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태무든 알리든 둘 다 하면 더 좋아요. CJ가 100% 다 못 가져가고 80% 이상 정도 알리랑 재계약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 한다는 얘기 했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태무 입장에서도 이렇게 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로젠도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아니면 이미 접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많이 접촉을 해서 만약에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상상도 못 할 만큼 이거 이상 왜냐하면 규모가 많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이 그 정도 올랐으면 이거는 거의 떡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희망해로입니다. 잘 될 수도 있다. 매우 잘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거는 생각 정도만 하시면 되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바닥은 아 바닥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이 조금 오래 지속되느냐 안되느냐 차이인데 그거는 이제 대주주 걔네들 마음대로 하겠죠.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뭐 대주주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주식 적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같으면 소송감이지만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내릴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같이 사놓고 그냥 같이 버티면 돼요. 올릴 때까지 그게 우리나라 주식의 한계지만 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나름 쉽게 안정적으로 기다리는 게 지겨워서 그렇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셀룸에도 좀 채웠죠. 여긴 제가 볼 때 작전주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엔 부족 100% 작전주라서 여기 계속 잘 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크게 갈 확률 높아요. 비아드 이슈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남은 기술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고 YG플러스는 실적이 블랙핑크 이슈 뉴스 나왔으니까 콘서트 하거나 이러면 좀 올라가겠죠. 돈이 구체 팔아야 되니까 인기 있을 때 블랙핑크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수나 이런 친구들은 연기 활동하고 좀 바쁘긴 하던데 아무튼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덱스터 좀 빠짐 막 빠졌는데 여기도 좀 괜찮다고 보고요. 화천기계는 완전 날아가죠. 여기도 보통 이제 아까 ETC에서 설명드렸는데 보통 변곡점 살짝 근처에서 올라갔다가 꺾이는 경우는 많은데 여기는 지금 흐름 봤을 때 만원 100% 넘을 것 같단 말이죠. 오히려 더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그냥 놔두시면 될 겁니다. 여기 전기값 인상 안 한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는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하면 총선 이후 6월 지나면 5월 정도 발표하겠네요. 3분기 가격이 올릴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망했고요. 여기를 조금 작업하고 싶긴 한데 일단 제가 작업할 게 많아가지고 인콘이 최근에 이슈 자이버사 나스닥 상장된 곳 이슈가 있어서 여기 조만간 한 번 갈 확률이 있습니다. 좀 많이 눌렸잖아요. 여기 인콘도 작업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NC 스퀘어는 인소프트는 여기 돈 현금 있는 걸로 M&A 해가지고 게임을 좀 산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텐센트처럼 잘하면 좋지긴 하죠. SK 스퀘어는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이닉스 덕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뭐 예측은 하기 힘들었겠죠. 이렇게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렇게 필요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면 정리 일부 좀 해도 되지 않나 꺾이는 거 보고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그리고 미코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선주들 괜찮죠. 눌려있을 때 사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사신 분들은 조금 정리해도 되는 수가 그렇게 보시면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꾸는 하나오션인가 이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명 변경하는 것도 돈 드는데 아무튼 한다고 하니까 버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도 조금 있으면 지니 몇 달 후죠. 군대 제대 하는데 그 이슈로도 꽤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씩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특별히 뭔가 할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앨범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멤버별로 내겠죠. 그러다 나중에 한 번 합칠 테고 나이가 이제 과거 10대가 아니라서 옛날처럼 엄청 빡센 곡을 할 수 있을까 시긴 한데 콘서트 위주만 해줘도 돈이 엄청 날 거라서 나쁘지 않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거의 AI 젠순왕이 한마디 해줘서 열심히 영업하고 할 거 다 필요 없죠. 젠순왕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죠? 뭐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의미 없어요. 이거는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SBS가 적당히 올라왔는데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태양건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사긴 좀 부담스럽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